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오늘 제가 공원에 나와서 오프닝 멘트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해보고 싶은 동영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 14년 15년 전쯤에 만든 여행 낙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경상북도 예천 편입니다 경상북도 예천은 사실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농산촌이다 그래서 산지가 절반쯤 되고 농촌 농지가 한 절반쯤 되는 그런 배산 임수의 아주 명당인 그런 지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군의원들이 나와서 그 명성을 퇴색시키는 아주 무리가 되는 일을 저질러서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제가 한 14년 15년 전쯤에 여행 작가들과 함께 경상북도 예천의 유명한 관광지를 돌면서 한 30분 정도의 여행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 베란다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새로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호 내레이션도 제가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도 모두 무료음악으로 아주 갈아치웠습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예천으로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내성천이 휘돌아 나가고 600년 반성 아래 사람들 쉬어가는 고향마을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녹이면 구수한 토속음식이 시장길을 부추기는 겁니다 거기 물맑은 효심의 고향 예천이 있다 예천군청 앞마당에서 주말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들입니다 여행작가협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은 예천군의 안내를 받아 경북 예천의 관광명소를 차례로 돌아볼 계획입니다 여행작가협회 회원들이 예천에서 가장 먼저 가보기로 한 것은 국제양공장입니다 지난 1996년에 개장한 국제양공장은 예선경기장과 결선경기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선경기장에서는 2천여 명 결선경기장에서는 천여 명의 관중들이 각각 양궁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천국제양공장은 세계 최초로 양궁경기 전용 전광판을 달았습니다 양궁경기가 없는 날에도 양궁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바로 이것 양궁체험 행사 때문이죠 예천군은 양궁과 양궁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궁선수 출신의 강사를 따로 배치하고 일반인들의 양궁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양궁과 양궁을 잘하니까 그냥 되게 쉽게 봤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여기서 힘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천업에서 북쪽으로 10km 달리면 용문면으로 접어드는데 이곳엔 근사한 여행지가 많습니다 특히 용문면 중림리 도로변에 있는 초간정은 가을빛이 하도 고와서 예천 최고의 절경으로 꼽힙니다 초간정은 예천 권씨와 그 후학들이 공부하던 글빵입니다 이 초간정사는 초간검문회 선생이 여기서 대동움부군업도 저술하고 심신을 단련하던 그런 쉽게 말하면 서재입니다 일반 정사하고 정사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초간검문회 선생이 여기 생각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야재가 되는 그런 큰 책을 제수한 곳이 되겠습니다 조선선조 때의 한 학자였던 권문회 선생은 이곳 초간정에서 대동운부군옥이라는 백과사전을 지필하고 후학들을 가르쳤답니다 비록 50여 년 전에 다시 세운 건물이기는 하지만 초간정에는 아직도 권문회 선생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하고 그 주변의 가을경과는 수려합니다 초간정을 휘감하던 실계천에는 낙엽이 얹혀있고 여행객들은 쉽게 발걸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초간정에서 금당지를 왼편에 두고 용문산 지식으로 차를 몰면 용문사가 나옵니다 용문사에 가세요 용문사는 신라 경문왕 때 부은대사가 창건했다는 천년고찰로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명물들이 꽤 많습니다 대장전과 명부전, 범종루 등 10개의 전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문사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회전문 안에 있는 사천황상입니다 경주 불국사의 사천황상보다도 그 규모가 크고 단청이 화려합니다 고려 명종 때 처음으로 건립했다는 대장전은 용문사가 자랑하는 보물입니다 맞배 지붕에다 목각처마 그리고 단청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립니다 용문사가 두 번째 자랑하는 보물은 목불자상과 목각탱 대추나무에 조각했다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불상입니다 금을 입힌 목불자상 옆에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는데 바로 윤장대입니다 830년이나 된 목공의 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흔실합니다 이 밖에도 용문사에는 조선세조가 직접 썼다는 용문사 교지도 보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마침 용문사에는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아이들은 용문사의 가을을 마음껏 즐깁니다 용문사의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용문사 날의 금공리는 예로부터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당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도욱지로 정하려 했을 만큼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은 동네입니다 지난번에 영양가니까 아직 조금 이르더라고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동네 골목에 강아지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금당실 마을에는 이처럼 오래된 집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행팀은 이해천군의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해천 온천에 갑니다 1998년에 문을 연 이해천 온천은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은 강알칼리성 온천으로 용출 원천수의 수량이 풍부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온천입니다 특히 최근에 실시된 수질검사에서 그 수질이 금강산 온천의 것과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관계자들을 들뜨게 했습니다 예천 여행에서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명물이 남본리 논 한가운데 있습니다 대신사지 5층 석탑으로 고려 초기에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탑신에는 사천왕상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하리를 지키고 있고 기단에는 테를 두른 시비지 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해천군의 동물만 정남북으로 놔요 민간에 있으면 정남북으로 못 놔요 요즘은 뭐 아파도 있는데 뭐 거리지 않나요 이해천군의 부분이 있잖습니까 마곤 몇 장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동문자가 한 10자 이상 이렇게 발견이 돼 있어요 이동은 신라 설총 선생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교 문화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못했죠 석탑은 말없이 늦가을비를 맞고 있습니다 석탑은 말없이 늦가을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4년도에 예천군하고 용궁현하고 군특이죠 이렇게 병합이 됩니다 개심사진 올바람을 떠나 여행팀이 찾아가는 곳은 감천면 석평마을 이 마을에서는 세금 내는 나무로 잘 알려진 석송령이 비를 맞고 있습니다 석송령은 나이가 660년쯤 된 소나무로 동서로 뻗은 나뭇가지의 길이가 32m나 됩니다 가슴높이의 나무들레 역시 4.2m나 되는 거목이지만 그 솔립과 솔방울이 여전히 싱싱합니다 1927년 마을에 살던 이수목이라는 사람이 나무의 이름을 짓고 자기 소유의 땅을 상속해주고 나서부터 석송령은 세금을 내는 부자나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하사금 500만원하고 토지에 대한 임차금액을 모아서 지금 이 마을에 있는 중고등학생은 석송계에서 장학금을 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공부시키는 나무라고 해도 되겠네요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석송령에 동신제를 지내고 그때마다 푸짐하게 막걸리를 대접해 석송령은 술 잘 마시는 나무로도 유명합니다 동신제는 정월 대보름 때 치러지는 마을의 전통행사입니다 동신제라 하는 게 그 한 해에 동네의 안녕과 행복을 기부하는 염원을 제사로 지내거든요 그런 일종의 원래의 신앙이죠 토속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고 아마 그 뒤에 동네 윷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이부 행사는 뭐 있다든지 석월 대보름이죠 여행작가들이 사진촬영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10살짜리 정수는 600살이 넘은 석송령과 속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석송령 동쪽에는 그 2세가 가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천에 토속음식으로 정평이 나있는 것은 청포묵과 순대 여행팀은 그중에 하나 용궁순대로 늦은 점심을 해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내장이 안들어가요 내장은 안들어가요 곱창은 어디서 사오시는 거예요? 이게요 안동에서 와요 안동에서 이게 뭘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요? 야채, 막창하고 껍질은 막창이고요 당면하고 찹쌀하고 같은 야채가 다 들어갔어요 한방약초가 들어갔어요 한방약초? 한방약초를 넣어 만든 용궁순대는 맛이 담백하고 쫄깃해서 단골손님이 많은 음식입니다 사골에 가진 양념을 넣어 우려내고 그 국물에다 용궁순대를 넣어 만드는 순대국 역시 이 집의 별미입니다 여행팀은 용궁순대와 오징어 불고기로 든든하게 점심을 때웠습니다 때늦은 점심상을 받은 아이들도 순대와 오징어 불고기 맛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여행작가협회 회원들이 예천에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은 회룡포입니다 여행팀은 우선 회룡포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회룡대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회룡대에 오르려면 내성천을 건너자마자 우회전에 비룡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회룡대에 오르기로 했죠 황태야 너 왜 그리로 가 하나 둘 셋 넷 얼쭉하게 멋진 맘에 빠른 옷을 입고 달콤한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 그냥 춤을 출 거야 달콤한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비룡산 중턱에 장안사가 있는데 긁힐목을 큼지막한 석불좌상이 지키고 있습니다. 혜룡포는 내 성촌이 물길을 이렇게 돌아가서 둥글게 용처럼 휘감아 돈다고 해서 혜룡포가 안 돼. 혜룡대는 비룡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간 내려선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혜룡포가 가장 잘 내려다보이기 때문입니다. 혜룡포는 내 성촌이 태극 모양으로 휘돌아 나가는 육지 속의 섬마을로 맑은 물과 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져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혜룡포 마을에는 모두 아홉 가구가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혜룡포 마을의 농토는 물이 풍부하고 기름져서 쌀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혜룡포 마을의 농토는 이곳으로 예전에는 그 쌀을 임금에게 바치기까지 했답니다. 여기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여기 한 4번 정도 왔죠. 지금까지 4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이 산하고 강이 어우러지면서 태극 무늬를 그리는 곳이 참 많은데 여기만큼 형상이 완벽한 데가 없어요. 천혜의 절경을 놔두고 그냥 갈 수는 없는 일. 여행가족들도 회룡대 앞에서 회룡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룡포 마을로 들어가려면 허름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다리 발판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해서 뿅뿅 다리입니다. 해마다 장마때면 떠내려가는 섭다리를 대신해서 마을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놓은 다리입니다. 아이들은 벌써 회룡포 백사장에 놀이터를 차렸습니다. 고마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하 친구들 멀어증 고마워 여행팀이 마침내 회룡포 마을에 들어섭니다 논두렁길은 인기 드라마 가을 동화에서 주인공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렸던 길입니다 여행팀은 마을 어귀에서 허름한 농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처마 밑에는 마늘이 걸려있고 뒤뜰에는 때깔 고운 홍시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그 뒤뜰에서 여행작가들은 할머니와 말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곶감을 매달은 할머니 모습을 그냥 지나칠 리 없는 여행작가들이 할머니에게 사정을 해보지만 할머니도 만만치는 않네요 여행은 떠나고 싶을 때 떠나야 한다 그럴싸한 이유도 마땅한 변명도 필요치 않다 그저 마음을 비워두기만 하면 여행은 거기에다 행복을 채우기도 하고 추억을 덧칠하기도 한다 L 한글자막 by 한효정